10분 후 띰루밍뚠뚱 띰루두둠 띰루밍 띰루빵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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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뚜 여기가 제 방입니다. 여기가 제 방입니다. 뭔가 딱 문에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보이는 뭔가 이미지 문을 닫아주고 문을 닫아서 뭔가 보이는 화면 보이는 거는 이렇고요 사실 조금 작은 방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2평도 안 되는 그런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게 여기가 베란다여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세로로 뒀습니다 원래는 침대 프레임이 있는 걸 사용을 했는데 공간이 더 넓어 보이려면 침대 프레임이 높을수록 뭔가 공간이 작아 보여서 과감하게 프레임을 버리고 이런 원목으로 된 팔레트를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옆에 보이시면 이런 하단이 원래는 뚫려 있거든요 저는 추가 요금을 내서 이렇게 양쪽을 다 막았습니다 먼지가 좀 들어간 걸 방지하려고 막았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침구랑 그리고 베개는 모두 다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체지냐면 안에는 좀 두꺼운 솜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솜으로 된 거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목에 좋은 베개라고 해서 약간 굴곡이 져 있는? 굴곡이 져 있어요 딱딱한 베개이고요 혹은 이제 푹신푹신한 푹신푹신한 그런 베개입니다 보이시는 이 묘 커버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습니다 약간 호텔 느낌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호텔에 바스락거리는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책 같은 거나 안경 같은 거를 둘 수 있는 원목 수납장을 이렇게 하나 위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테이블 야자 진짜 식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이레카자야 좋아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렇게 여기 옆에 뒀습니다 여기 옆에는 제가 책을 읽거나 뭐 할 때 쓰는 이케아 조명 이케아 조명입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수납장을 놨는데요 이것도 역시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두 개가 사이즈가 딱 맞다고 해서 두 개를 구매를 해서 여기에는 잘 손이 가지 않는 짐들을 넣어서 보관을 했고 이거는 그렇게 많이 빈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사용하는 것들을 넣었어요 협탁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놨습니다 다 나오고도 제가 딱 보이고도 더 남는 그런 크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방이 더 넓어 보인다고 하길래 이렇게 샀습니다 뭔가 색깔도 메이플 색깔이어서 제가 뭔가 꾸민 방 분위기랑도 좀 어울려서 색깔도 마음에 들고 나도 여기에 이제 미끄러운 방지가 같이 있어서 이거는 본드로 제가 한번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아래에 보시면 화장품들을 놨어요 정리해서 여기에는 제가 잘 사용하는 향수나 바디로션 그리고 핸드크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사놓은 거 뭐예요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입을 했고 벌써 조금 많이 먹었어요 이 커튼을 진짜 제가 너무 기대를 했는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쉬폰 소재여서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재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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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